최근 핫한 질문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핫큐 시그널 오늘은 공모주의 모든 것 심화편으로 공모주 청약 따라하기를 준비받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엠팝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왼쪽 하단에 메뉴, 뱅킹 대출, 권리 청약, 공모주 청약을 눌러볼까요? 네, 로그인 화면이 먼저 보이는데요. 지금 로그인해 볼게요 네, 바로 보여지는 청약 중 탭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종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청약은 청약 시작일부터 종료일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앞에 똑같은 종목이 3번 나오는데 뭘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시기도 해요 네, 뒤에 보시면 일반, 기관, 해외 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개인 고객님들께서는 일반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주식을 몇 주나 배정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면 경쟁률 확인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청약하고 난 후에도 이 화면에서 수시로 경쟁률을 체크해야 하니까 이 화면은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래로 쭉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와 환불은 언제 되는지 여기 상장 예정일로 주식 거래는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맨 아래에 청약 버튼을 누르면 청약이 진행될 텐데요 청약을 신청할 때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주의하셔야 하는 포인트만 콕콕 찍어서 알려드려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계좌번호 선택이에요 분명히 돈을 삼성증권으로 보냈는데 청약 마지막 단계에서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기 종합계좌에 입금했는지 투신 CMA 계좌에 입금했는지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청약 한도 우대 수량 이건 삼성증권에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청약 가능 수량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가능 수량은 내가 입금한 금액에서 몇 주가 가능한지 표시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청약 가능 수량 주의하셔야 해요 끝자리가 한 주, 두 주로 신청은 안 되고요 청약할 수 있는 단위가 있거든요 맨 위에 증거금 탭을 눌러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의 경우 100주까지는 10주 단위, 100주 이상은 50주 단위, 1000주부터는 200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가능 수량의 912주가 나왔다면 500주부터는 100주 단위니까 900주로 신청하거나 추가로 자금을 입금해서 1000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증거금 단위는 종목별로 다르니까 증거금 표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가끔 청약을 이미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돈을 추가로 더 입금해서 청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회사에서 청약은 한 번만 됩니다 그때는 기존 청약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셔야 가능하니까 좀 번거롭죠 미리 증거금표를 확인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몇 주로 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청약 진행하는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환불 계좌는 배정된 주식 대금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계좌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또 여기 입고 계좌는 주식을 받을 계좌를 선택하는 건데요 종합 계좌가 여러 개라면 그 중 주식을 받을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면 끝! 그럼 청약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내역 탭을 눌러보시면 종목명 확인이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화면을 밀어주시면 청약 수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약이 완료된 후에 배정 수량과 환불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화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환불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detail 11시 18시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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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에 성은 주식을 보호해 주식을 받은 후에 배정 수량이 가능하니까요 아마도 조정 Kevin MacLeod은 입히고 계좌하게 발견하지만 아마도 일이야 아마도면은 일이징이 부분은 또 네에 대한 의견이 가능하니까요 그 전화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종량을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진행되는 어땠이기 때문에 그러고 연락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는 흥분을 기억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